세계의 꼭대기 에베레스트 가이너 히말라야 산맥에는 어떤 동물이 살까? 큐맨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자! 그리폰 독수리는 어디일게? 이야! 굉장한걸! 네팔꽝은 어디에 숨었을까? 여기를 봐! 레서 판다를 찾아봐! 놀라워! 쇠양토끼는 어디에 있을까? 지금 한 번에 찾은 거야? 수염수리를 찾아봐! 저번보다 훨씬 더 잘하는구나! 야쿠는 어디에 있을까? 야쿠는 어디에 있을까? 정말 있는 게 맞아? 향당락이는 어디에 있을까? 벌써 알고 있었구나! 집에 두 푸른 양은 어디에 있을까? 숨어있을 만한 곳이 어디일까? 여기 있지! 황금 탁해는 어디에 숨었을까? 황금 탁해는 어디에 숨었을까? 시간이 다 되었어! 시간이 다 되었어! 히말라야 늑대가 숨어있어! 어디에 있을까? 히말라야 늑대가 숨어있어! 히말라야 마멋이 숨어있어 어디에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 히말라야 원숭이는 어디에 있을까 히말라야 원숭이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여기 있지 오늘도 정말 즐거웠어 다음에 또 봐 히말라야 원숭이는 어디에 있을까 히말라야 원숭이는 어디에 있을까